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썰방 첫번째 내용이구요 자 이거는 추노 입니다 추노 추노 얘기인데 이번에는 어 기존했던 추노 시리즈와는 다르게 현장직이 아니에요 보통 추노라고 하면 보통 현장에서 일이 힘들어서 관두는 경우가 다반사고 보통 생산직 일을 많이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생산직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생산직 얘기가 아니라 사무직 얘기입니다 사무직이고 서비스직 얘기에요 바로 뭐냐 하면 콜센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는 콜센터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여성분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여러분들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상담원입니다 대부분의 콜센터가 그라든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반 상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곧 퇴사하고 그간 케어하지 못했던 정신과 몸의 회복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서 콜센터에 대한 얘기를 남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대기가 밀리면 팀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콜을 받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다른 상담원이 통화중이든 이력을 남기는 중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소리지이고 봅니다 이력을 남기는 중이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바로 콜 들어가라고 하고 후에 이력이 상세하지 않거나 무언가 빠져있으면 이것 또한 트집을 받습니다 통화중에 모든 업무가 바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컨펌 후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아서 컨펌 받고 전화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기가 밀리면 여기가 인바운드 부서냐 아웃바운드 부서냐 하면서 비환향됩니다 응대율이 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제외한 모든 업무 시간 중에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석증이면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참고 콜 받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이석하면 계속 밀리고 눈치 보다가 겨우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이석이 자리 비우는 거죠 이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진지하게 요강을 사서 자리에 놔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으나 현재는 눈치껏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갈 수 있게 요일을 조절합니다 물론 장영입이라도 걸리는 날엔 죽음의 연속입니다 아파서는 안됩니다 스케줄 근무제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갑자기 빠지면 남은 인원이 그만큼 더 힘들고 응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영합니다 그러다 결국 밤이든 새벽이든 응급실 실려가서 진단서 보여줘야 겨우 시기해 줍니다 상담원 케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소리를 줄고 비환향되고 욕설을 하더라도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 욕하면 먼저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아시기 때문에 욕설은 하지 않지만 고객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끊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계속 듣고 대답하고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고객의 케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게 일반 상담사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슬슬 알게 되면 그제서야 윗사람 연결하라며 끊으면 윗사람에게 연결 요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윗사람에게 또 왜 이걸 케어 제대로 못해서 올리냐 하며 녹취를 들으며 이것이 잘못됐니 저것이 잘못됐니 하면서 한 번 더 고함을 듣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고객은 상담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당연히 좋게 평가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나쁘게 평가합니다 최하점을 받으면 그만큼 인세는 금액이 깎이고 100번 자라고 한 번 못해도 인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기본 급여는 최저시급입니다 최하점을 받은 고객의 목록이 팀장에게 전해지면 팀장은 해당 녹취를 듣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상담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상담원은 그것에 대하여 다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달 전의 일이라면 고객님 한 달 전의 땡땡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했던 상담원 땡땡땡입니다 당시 고객님께서 불편해하셨던 상황에 대하여 응대가 미흡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부분 재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개선하고자 함을 고객님께 알려드리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객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수만 번 해야 됩니다 고객은 한 달 전의 일이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다며 한 달 전의 일을 왜 또 이제 전화하냐며 당황해하지만 상담원은 그렇게 욕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개선 어쩌고 저쩌고 죄송 어쩌고 하면서 굳이 한 달 전의 불쾌함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서비스의 품질이 중요하니 무작위로 녹취를 들었을 때 하나라도 잘못이 걸린다면 바로 인쇄는 사라지고 고안과 비아냥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달이 지난 식품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환불해달라는 요구였어도 받은 지 2주가 지난 과일이 맛이 없다고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요구였어도 고객이 수긍하도록 안내와 케어가 지등이 미흡했다며 모독을 당합니다 참고 참고 일하다가 이러다가 사람을 죽이든 내가 죽든 하겠다 싶어 결국 곧 상담집을 떠납니다 이제 조금 쉬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상담집가의 연은 여기까지인 듯 합니다 다들 먹고 사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상담원분들 힘내시고 강성 고객이 꽂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굉장히 글을 잘 적어주셨다 글을 정말 정성대로 적어주셨네요 읽으면서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정말 잘 적어주셨다 글에 좀 소질이 심한 것 같네요 정말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콜센터의 어떤 비예라고 해야 되나? 콜센터 직원의 비예 여러분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할 거야 아마 들은 건 있어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적은 아마 다들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저는 콜센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했었던 분이 계셔가지고 듣긴 했는데 참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어... 콜센터 직원들이 부서관 재입대하면 개호박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콜센터 직원분들이 그 회사의 본사 소속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돌립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KTSK, LG 이렇게 쓰면 그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의 어떤 하청 아웃소싱 용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별게 된 겁니다 그냥 뒤치다 꺼리 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뒤치다 꺼리를 그래서 어떤 대호나 복지나 처호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세저식만 받는 게 맞는 거죠 어맘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건수를 채워야 돼요 건수 자기들이 월 할당량의 건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 100통 이상 채워야 됩니다 자기가 맡아야 되는 그 전화 건수가 있는데 그걸 못 채우게 되면 욕으로 무진 적어놓았고 시발에서 비슷한 걸 적는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콜센터 직원의 피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글을 포함 글인데 이게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콜센터 직원이었던 그 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그때 방송으로 나갔었어요 방송으로 나가서 그때 엄청나게 요 돈이 빗발쳤는데 그때가 한 2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웃긴 게 이 내용은 최근 거를 가져온 겁니다 최근 거 그니까 몇 년 전에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어제오늘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났음에도 이분들의 어떤 권리나 어떤 인권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처우나 복지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권리나 여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쇼만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어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때 치즈 나왔는데 걔네들이 어떻게든 막 올려 팀장이 그 입구 쪽에 막 치고 버티고 서서 있더라고요 얼굴 가리고 막 자기들 자기들 그 밥그릇 뺏길까봐 아 치사하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야 야 아니 계속 이렇게 누군가 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전화를 딱 이렇게 받고 있으면 뒤에서 뭔가 이렇게 보면서 너 왜 전화 안 맞아 빨리 받아 야 뭐하는 거야 어? 야 놀러왔냐? 빨리 전화 받으라고 이 새끼야 어? 야 야 당신 콜 이거 받아가지고 퇴근하겠어? 어? 전화 들어온지 가는데 빨리 받아 받아 이런 식으로 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루 종일 이런 나날의 연속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다른 제안 해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왜 나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콜스 왜 콜스로 왜 건수를 왜 올려야 되는지 난 그게 이해 안 돼 맞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콜센터 직원들이 월 그러니까 하루에 전화를 바라는 할당량인데 그 할당량을 왜 채워야 되지? 이게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전화 많이 만든다고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잖아요 물론 서비스이긴 하지만 무형이잖아 무형 유형이 아니잖아 어? 전화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개인차도 있고 맞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일정하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리고 전화 받다 보면 재수 없는 사람 걸려버리면 전화 통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런 거 어떡합니까? 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어 왔네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니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아직도 이분들이 어떤 처우가 개선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 이분들이 무슨 엄청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럴만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건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컨펌이 뭐지 컨펌이 뭐지? 아 컨펌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든 통화가 바로 끝나면 그러니까 전화 받고 끝나면 좋겠지만 컨펌에 처리해야 되는 컨펌이 뭐냐 하면 뭐 확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요청하는 거 확인하면 확인 그거를 이제 뭐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컨펌이 확인하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 뭐 자기가 가입한 상품 같은 거 알아보려면 알아봐야 되잖아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 아니면 뭐 그 사람이 구입한 물건이 뭔지 그 사람이 뭐 클레임하는 물건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컨펌인데 이때 데이가 밀리면 여기가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그러면서 비하장디 야 아니 매번 이렇게 하는 거야 매번 야 진짜 너무 너무 피말리겠다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행동 못하는 거잖아 여러분 전화만 받는 거잖아 전화만 받는 기계잖아 이게 응대율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제외한 모두 넘는 시간 화장실도 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방학년 걸린 사람들이 많아 자리 뜨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리 비우면 내가 화장실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그때 내가 내가 그때 들은 얘기인데 저기 화장실에 각자 순번이 있대요 순번이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순번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마려워도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못 가는 거야 그냥 왜냐 왜냐 그러면 전화를 못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 참 너무 인간질이 되자고 못 받네 이거 진작에 용암 사가지고 자리에 나와야 되나 고민할 정도 참 이 정도 고민을 할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회사가 맞죠 왜냐 자리를 못뜨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씩 가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리를 못뜨게 하니까 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이걸 조절한다는 거 자체가 웃기다 요일을 조절한다는 게 여러분들 아무리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려올 때 가야되잖아요 여러분 생리현상은 내가 생리현상은 내가 노고 싶을 때 노는 게 아니잖아 어? 여러분 배 아프면 가야되잖아요 화장실 맞죠 똥 싸고 싶으면 싸야되고 오줌 두고 싶으면 놔야되 이걸 조절하는 거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 장염이나 걸리면 죽음의 연속이라고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파서는 안되겠지 앞에서는 안되겠지 그러니까 스케줄 군부제니까 한 명이 빠지면 그러니까 한 명이 다섯 명 일을 하는데 한 명이 빠져버리면 어 그 한 명 빠지 먹어서 나머지 네 명이 또 충당을 해야되 그럼 화장실도 꼬이고 다 꼬이는 거죠 이게 야 진짜 참 가뜩이 올라가 그냥 일도 힘든데 일을 더 안는 거죠 전화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코일 수를 더 많이 채워야 되는 거죠 화장실 또 가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냥 객관적으로 저 팀장님 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하루만 좀 쉬어도 될까요 열차 쓰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실려가야 맞죠 물의 씨 야 참 참 그렇다 이게 아 내가 실려갈 정도는 아프기 전까지는 여기서 안 믿는다는 소리네 왠만한 못 쓴다는 소리네요 맞죠 돈이라도 많이 주고 이런 얘기하면 그냥 최저시급인데 상담원 케어 전혀 안되죠 고객이 소리를 지고 비안을 지고 욕설을 하더라도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어 세번 욕하면 먼저 끊을 수 있다는거 세번이 아니라 한번 욕하면 끊게 만들어야지 세번 하니까 사람들이 두번까지 욕하고 욕 안하겠죠 나도 이것도 몰랐네 여러분 세번 욕하면 먼저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알기 때문에 욕설은 하지 않지만 고객이 30분이고 1시간을 끊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계속 듣고 대답하고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고객 케어를 진행해야는 아니 이게 안되는게 뭐냐면 상담원하고 쇼부를 봐야되는게 아니라 상담원이 뭐 예를 들어서 고객 물건에 문제가 있다 이런건 솔직히 그 물건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전화 응대만 하는거지 보상처리 이런건 상담원이 해야되는게 아니야 어떻게보면 맞잖아요 우리나라 웃긴게 콜센터한테 아예 모든 모든 어떤 책임을 다 떠넘기는거야 물건에 대한 그런거 아마 콜센터 측에서는 이런거겠지 야 대두리게 말로 구슬려가지고 클레임 못받게 교환 안된다고 이게 막 이런식으로 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전화가 30분 1시간 하겠지 근데 이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이게 어 그 물건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 고객께서 막 이거 안된다 하면 분명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죠 사람들 우리나라는 사람들 어? 어 근데 너 전화 받다가 안되면 돌리게끔 해야될거 아니야 전화를 돌려주게끔 계속 어떻게든 뭐 사과 뭐 사과한다고 발라주는게 없잖아 맞잖아 사과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없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어? 전화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잖아 어? 참나 자기가 요구하는게 일반 상담사한테는 권한이 없다는 스스로 알게되면 원래 권란이 없어요 상담사는 상담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 그냥 그냥 서비스를 거치기지 1차적으로 거치는 그냥 그냥 전화 받는 사람인데 1차적으로 거치는 사람이지 이분들이 무슨 엄청나게 이거 뭐 상품을 바꾸고 결제하고 이거 모든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화만 받는 사람이야 아 아 그래서 윗사람 연결하라고 하면 윗사람 연결 요청하면 윗사람 하는데 또 쿠사들이 먹는거네 이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만약에 전화 받다가 그 책임자 누굽니까? 책임자 바꿔줘 이렇게 되면 이분들 또 요구도 묻는거에요 여러분들 어?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을 때 그분하고 말했는데 어? 그 책임자 누구야? 야 책임자 바꿔봐 어? 당신하고 얘기하시니까 책임자 바꿔보라고 이런식으로 또 책임자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리 처리해야 되면 책임자한테 또 욕을 얻어먹는다는 소리잖아 이중으로 욕을 얻어먹는다는 소리잖아 맞잖아요 아 참 굉장히 살벌하네요 뭐 대단한 직장도 아닌데 진짜 살벌하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듣고도 믿겨지십니까 이게? 듣고도 믿겨지시나요 이게? 아 참 얼척이 없다 얼척이 없어 상담이 끝나면 고객은 상담을 내면 평가 아 맞죠 이거 전화 끝나기 전에 한 번 있죠 뭐 치하점을 받으면 인센이 깎인다고 아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인센 없다고 보면 어 거의 뭐 재수 있으면 받고 재수 없으면 못 받는 거네 치하점을 받은 고객의 목록이 팀장한테 전해지면 팀장은 해당 녹취를 듣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병리하고 상담원이 정단합니다 야 이게 제일 골치 아프네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상담원은 그것에 대해 다시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 그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일어나면 한 달 전에 일어난 그거를 고객한테 다시 한 번 전화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하고 나면 다 잊을걸요 아마 여러분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뭐 서비스 센터가 전화해가지고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끝나면 그날로 딱 기억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날로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한 2, 3일만 지나도 기억 나 가물가물하지 않나요 근데 그걸 다시 되태겨가지고 무슨 상황에서 이걸 전화하는 것도 웃기다 우리가 전화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 전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면 와 이걸 교육이라고 지키고 있어 진짜 너무 그렇다 인근에 사각지대도 이런 사각지대가 없다 진짜 와 숨 한 번 해야 된다고요 참 아니 잘못한 게 잘못한 게 딱히 없는데 죄송하단 말을 숨 한 번 해야 된다고요 그놈의 품질 야 아니 난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 서비스 분들 품질이 나는 우리 성능에 자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통화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그분들이 자질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쪽에 브랜드가 이상하다거나 그쪽에 물건이 이상하다 그런 거지 전화 받으신 분한테 서비스 품질이 이상하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브랜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거 쓰면 그 인터넷이 싫은 거지 그 인터넷에 그 고용된 서비스도 직원 그 콜센터 직원이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택배 같은 거 뭐 어 쇼핑몰 사이트에 전화하더라도 그 사이트에 물건이 이상해서 그런 거지 그 사이트를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가서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게 싫은 게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그걸 얼마나 생각한다고 단지 우리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그게 그 어 제품이 이상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지 무슨 통화 받으신 분들까지 품질이 뭐 좋네 맞네 이런 거 자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거면 해결되면 끝이잖아 솔직하게 어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어 여러분 뭐 통신회사 뭐 번호이동이나 뭐 어 요금제나 이런 거 변경할 때도 어 변경할 때도 그 전화 받은 사람 전화 받으시는 분들 어 우리 일일이 다 생각하나요 일일이 생각 안 해 예전에 대회활동하는데 콜센터 가장하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요 카드 쪽이긴 했는데 뭔가 사람 부리는 걸 당연한다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하다가 못하는 거는 토스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저런 팀장의 모습을 제대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하다 우리가 저분들 뭐 인성까지 일일이 판단 파악할 필요가 없지 이케아 야아.. 아무튼.. 일하시려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런 사람 이하의, 인간 이하의 취급받으면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백수로 있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돈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돈도 직구만큼 주는데.. 그치.. 야아.. 야아.. 대단하다, 진짜. 여기 있는 분들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말 추구만이 시켰네요, 진짜. 어.. 제가.. 이거는.. 사연 올려주신 분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그 상담원분들 귀찮게 하지 맙시다. 어.. 사실 그분들 뭐 서비스, 뭐 이렇게 하는 거, 처리하는 거 다 일일이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요. 그냥..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뭐.. 그분들한테 우리가 화내고 해봐야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분들은 무슨.. 분풀이 대상. 화풀이 대상. 어.. 막불해도 되는 대상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발. 그거.. 왜 그렇게.. 그렇게 한 사람 다 병신이야, 병신. 사람이 아니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거를 상당만으로 전화해 가지고 괜히 어쩌.. 쓰레기인데, 쓰레기. 적어도 우린 그런 쓰레리가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십시다. 이분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 그러니깐.. 설.. 우리가 대.. 이분들이 대응하는 서비스가 설령 늦어진다. 전화를 늦게 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넘어갑시다. 웬만하면. 아시겠죠?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어.. 욕바지로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연 올려주신 분. 이런 진지한 사연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콜센터 직원 추노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